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원자폭탄이 아닌 수소폭탄이라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과 어떻게 다르고 과연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실험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의 가장 큰 차이는 폭발 원리입니다.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수소탄은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이용합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핵분열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파괴력 또한 수소탄이 원자탄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 큽니다. 수소폭탄은 일반 수소보다 질량이 무거운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1억도가 넘는 고온 고압을 가하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1억도가 넘는 고온 고압을 만들기 위해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이용합니다. 즉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의 기폭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핵실험에 의한 지진 규모가 3.8로 지난 3차 핵실험때보다 작아 수소폭탄이 아닌 증폭핵분열탄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폭탄 내부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어 폭발력을 높인 핵무기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단계 핵무기입니다. 기존 원자폭탄에 비해 위력은 2배에서 5배 정도 높고 소형화가 쉬어 미사일 탄두로 쓰기 좋습니다. 핵 보유국들은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워낙 커 그동안 내륙이 아닌 사막이나 바다에서 실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가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